짝꿍아,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? 이럴 때 뜨끈한 전복죽을 먹으면 힘이 날 것만 같아. 쌀, 찹쌀을 물에 헹구고 30분 정도 불려줘, 전복은 칫솔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고, 수자로 조심히 살과 내장을 분리하고, 전복은 손질할 거야. 내장, 양파, 전복, 맛술을 넣고 믹서로 갈아서 준비를 해 줘. 팬에 식용유, 참기름,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줘. 마늘 향이 올라오면 내장을 넣고 불려둔 쌀, 찹쌀을 넣고 볶아줄 거야. 이제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15분 끓여주고, 전복살, 참치액, 국간장, 혼다시 넣고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가며 끓여주고,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면 끝. 짝꿍아, 영양가 등 녹진한 전복죽 완성! 김가루 넣어 드셔보세요. 진짜 고소합니다. 님들, 숨은 레시피 공유해 주시면 맛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.